자 또 이어서 해보죠. 이 시간에는 이어서 162페이지 04번 실식의 실효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가로 1번 실효, 실효랑선 바로 효력을 잃었다 입니다. 효력을 잃었다 이걸 두 자로 실효, 효력을 잃어버렸다. 그래 실효 파트가 바로 가로 1번 실효, 동그라미 1번 2번 중요표, 가로 3번 외에 중요표. 그 다음에 가로 3번 실효, 그래서 오른쪽 박스 보시면 1번, 2번 있죠? 그리고 외에 여기까지가 실식의 실효 파트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인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중요표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언제 이 효력이 이렇게 되냐, 기간이 동그라미 1번 보면 5년, 5년, 다음날 그 말에다 체크해요. 가면서 5년, 5년, 다음날. 그 다음에 2번은요, 7년 찾아봐요. 7년, 7년, 다음날 체크하고. 가로 3번은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20년이 된 날, 다음날. 또 2번 실식의 폐지되거나 효력이 있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 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걸 좀 잘 짝지켜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이 실식의 건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했다. 인가 신청을 받았다. 누가 국토교통장무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권자인데, 실식 인가권자인데, 이네들이 인가를 신청받아가지고 인가를 내줄 때 미리 이거 10살상 열람을 시켜서 의견 든다고 그랬죠. 의견 줬고, 그 다음에 절차가 걸쳐서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 조건비인가가 가능하다 그랬죠. 인가가 될 때 조건비인가. 어떤 조건을 달 수 있느냐. 바로 귀위 환경적 그랬죠. 이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 조건 이행을 담박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랬죠.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이행 보증을 예측하는데 어떤 사회가 있으면 예측할 수 있냐. 바로 굴비 발차기. 굴비를 먹는데 굴비가 발로 차버렸다 입에서 굴비 발차기. 자, 이럴 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행자가 바로 누구일 때는 예측하는 거 아니냐. 국지공, 국가, 지방사산체, 지방공단,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기업, 한국, 토지, 지동사 이런 자들 있죠. 얘네들 약정으로 국지공이라고 그래요. 국지공일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하는 거 아니다.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차가 거쳐서 인가 고시를 내렸다든가, 그리고 인가권자는 인가가 자기한테 안 받으니까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면 돼요. 이렇게 고시했다. 이걸 이제 실식에 고시를 하죠. 이렇게 실식에 고시했게 되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그 사업장에 있는 이 지금 수용 사용 후 대사인 토지에 대해서 수용권이 인정돼 버립니다. 강제 수용권이 발동되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권이 법적으로 부여돼 버리고요. 사업의 착수권이 부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일괄 의제체랍니다. 인허가,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일괄, 인허가를, 인허가를,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체랴해요. 그래서 절차의 간소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다 받은 걸로 간주해요. 아까 건축법상 건축업 등을 본다, 농지법상 농지중화가 등을 받은 건다, 산업상 산지중화가 등을 받은 건다. 이런 것들을 바로 했잖아요. 강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체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딱 착수하겠죠. 착수를 해가지고 바로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착수를 했다. 착수를 하게 되는데 착수해가지고 사업을 다 정렬시키면 이제 중공검사 받고 공사활료 공고해서 사업이 마무리 십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군객 시설을 좀 시워놓고 적건이 단계별 집행객상 2단계 집행객이 들어있었어요. 2단계 집행객이 들어있다면 3년 후에 하겠다는 사업 부지죠. 그래서 3년 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10년. 이렇게 10년 동안 사업을 하고 방치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장기 미집행 부지였는데 시행자가 등장했다. 몇 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다고요? 10년. 10년 동안 사업을 안 안고 있다가 바로 시행자가 등장했어요. 그런 시행자가 뭐라고 하냐?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거기 보면 162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시로 해가지고 도시군객 시설 개정 후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식을 작성하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이걸 약조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해요.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실식의 고시까지 받아갔어요. 실식의 고시까지. 실식의 고시가 떨어지면 아까 뭐가 발동된다고 그랬습니까?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동된다고 그랬죠. 수용권이 발동돼가지고 바로 수용을 하게 되는 토지수자를 만나서 좋게 협상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협상하냐? 보상금액에 대하여. 보상금액에 대하여 바로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에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를 해요. 그래서 협의가 만약 성립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립된 보상금을 그 수용을 당하게 될 토지수자 계좌로 바로 계좌번호 적어달라고 해서 그것도 송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상금액이 완발됐으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어온 걸 간주돼요. 드럼길을 이전특기 안 해도 법적으로 넘어온 걸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본격화시키는데 문제는 이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상금액이 결정나야 보상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어와서 하는데 지금 협의가 결렬됐으니까 보상금액을 줄 수도 없고 계좌번호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보상금액을 강제로 결정해야 되겠죠. 액수를 강제로 결정을 한다. 그걸 누가 해야 될까? 법정된 기구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 기구가 누구냐? 뭐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얼마 받아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토지수자인 수용을 당한 자가 나 얼마 주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둘이 지금 의견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이게 바로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강제결정을 하는 기구를 두고 있어요. 그걸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줘요. 그걸 결정하는 것을 재결을 한다 그래요. 바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냐? 재결이라고 해요. 재결. 그래서 재결을 받기 위해서 강제결정을 받기 위해서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걸 재결신청이라고 해요. 재결신청은 보상금액을 강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강제로 결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데 누가 신청해야 되냐? 이 시행자가 해야 돼요. 이 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간을 우리 법에서 두고 있는데요. 야 이렇게 장기 미입행 도시군객 시사사업생들 너 바로 실식의 고시까지 받아서 수용권이 부여된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재결신청을 해라. 그 기간은 5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 5년에 재결신청해라. 만약 5년에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재결서가 날았다. 얼마 주고 끝내라. 라고 보상금액 결정이 날아오면 그걸 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재결신청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돼요. 만약 5년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실식에 고시해준 거 이것은 효력을 잃도록 하겠다. 그 말은 수용권 박탈 사업수용권 박탈 사업중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무사인데요. 자 그 수치를 꼭 알아봐야 돼요. 몇 년에 재결신청을 해야 되는가? 5년. 만약 5년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실식에 의한 효율을 잃는다. 이걸 약속으로 실효한다. 이렇게 실효가 되면 반드시 고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이 시행자가 5년이 되기 전에 5년이 되기 전에 이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열심히 작업해서 마음 달라고 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 대상 1, 2, 3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 토지 소재한테 소유권을 확보했어요. 아니면 바로 사용 승낙서를 받았어요.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것은 매매 계약 체계하듯이 일단 계약금 주고 장금 안 줬는데 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했거나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건에 대하여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보상 금액에 대하여 그러면 2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이내 바로 재결신청 해라. 실식에 고시 떨어지고 나서 7년 이내 해라. 바로 면적의 3분의 3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2년 더 뿌려 세지겠다. 그래서 7년 이내 하면 된다. 7년에 재결신청 해라. 만약 7년에 하지 않으면 7년이 된다고 하면 이 도시 군객의 시설에 다른 실식의 고시는 없는 걸 관계했다. 그래서 7년이 된다고 하면 이 실식의 고시는 흐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행자가 또 5년도 되기 전에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이 면적의 전부를 모두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든가 사용권을 다 확보해버렸어요. 모두. 그랬다면 실식의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돼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 2번은 모든 그 말 찾아요. 모든 그러면 그대로 효력이 유지돼요.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2번 그 얼마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든가 소유권을 확보하면 7년 중이야 3분의.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 가로 3번 실식의 이거 실효화가 인해서 여기 보십시다. 저렇게 도시 군객 시설에 좀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섭인에 시행자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실식의 고시 받아갔어요. 그런데 받아갔는데 아까 5년에 재결신청 7년 해라 그러는데 안 했어. 그런데 그래서 그 실식의 계약이 실효됐어요. 이렇게 실식의 계약이 5년이 됐나 탐들에 7년이 됐나 탐들에 실효됐어요. 그런데 이 실효 됐던 시점이 말입니다. 저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20년 이내에 이게 실효됐다. 그러면 바로 실효이 됐대요. 사업은 이제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행자가 등장하는데 어쨌든 다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때 실식의 실효가 20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저거 몇 년 동안 사바장구 방치하면 자동차로 저 도시 군객 시설 결정 자체가 실효돼 버리냐. 그래서 사업 부지에서 풀려버리냐. 공업 부지에서 풀려버리냐. 바로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다음 날에 바로 저 도시 군객 시설 결정 자체가 실효돼 버린 겁니다. 부지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내용이 오른쪽 박스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 박스 안에 도시 군객 시설 결정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식의 효력이 효력을 했다. 실식이 아예 폐지되어 버렸다. 사업을 하지 않기로 폐지했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 그 도시 군객 시설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시 왼쪽에 봐보세요. 162표에 보면 가로 3번 실식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게 됐는데 해당 도시 군객 시설정 이겁니다. 이 도시 군객 시설 이게 결정고시 된 거 있죠.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언제 없어지냐. 오른쪽에 20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결정을 시켜놓고 결정을 시켜놓고 20년이 되기 전에 바로 저 실식의 효력이 피지됐거나 효력을 잃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도 지금 무산된 거니까 그때는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도시 군객 시설정의 효력을 잃게 돼요. 이렇게 효력을 잃게 되면 이것은 효력을 잃은 부지다라고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 2번 볼까요. 이렇게 장기 미집행 그런 부진의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식의 고시가에 받아왔는데 이렇게 아까 5년에 또는 7년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날 다음 날에 실식이 실효됐어. 그런데 실식이 실효됐는데 그 시점이 바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실식이 실효됐다 그러면 그 실효된 날에 실식이 효력을 잃게 된 날 폐진 날에 이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도시 군객 시설정은 효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지에서 풀려버리는 것이죠. 5절로 들어가셔서 중공검사 공산료 공과 있죠.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만약 시행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종결했다. 여기에 사업을 착수했고 공사를 끝냈다. 공사 끝내면요.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어때요. 공사 다 끝났습니다라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걸 중공사라고 합니다. 그래 이때 중공검사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때 중공검사를 누가 내주냐.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그리고 시도사하고 대도사에 내줘요. 만약 진애들이 시행됐다 그러면 진애들한테 자기들이 중공사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진애들은 그냥 공사가 끝나면 공사로 공고해서 마무리 찍어요. 또 국토교통부장관 시행자들이 또 이 시도사 대도사한테 중공검사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냥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마무리 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사 아닌 자들만 중공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중공검사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중공검사권자들이 중공검사 신청받고 나서 그 계획이 인가 받아갔던 실시계획 내용으로 공사가 끝났다 하면 중공검사 내중니다. 이렇게 그 내용인데요. 163페이지 공사할료 보고해가지고 도시군객 실살사업 시행자 중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사 를 빼고 이네들이 인가권자 했죠. 중공인가권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네들은 그래서 빼고 나머지 시행자만 공사할료 되면 공사할료부터 7인에 공사할료 보고서 작성해서 시도사 대도사한테 중공검사를 받아라 했기도 했죠. 이때 2번 시도사 대도사장은 공사할료 보고서 받으면 지체 없이 중공사할료 합니다. 그리고 3번에 1번 시도사 대도사장은 중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면 중공검사를 내주고 공사할료 공고를 해서 마무리 집니다. 마지막에 만약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사장 지내듯이 시행자였다면 중공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에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끝났어. 라고 공사할료 공고하고 마무리 집니다. 끝났죠. 중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갑시다. 이 6절은 이렇게 제목을 다시 달아봐요. 사업시행의 특례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수정을 해보실래요? 자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를 포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보호규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이 공적이고 계획적인 이 도시, 군, 시설, 사업, 공원, 조송, 사반다, 도로, 조송, 사반다 이런 것들 할 때는 법에서 적극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 어떠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가? 첫째, 아까 이 사업장이 엄청 높다. 그러면 1, 4합시행 중, 2, 4합시행 대상. 그걸 분할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분할시행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분할시행할 수 없다.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번에 나오니까 읽어두세요. 3번에 마지막에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분할시행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으시고. 그다음에 가로 1번, 동그란 1번. 이 사업시행자는 여기에 있는 진정한 땅 주인이 누굴까? 건축물 수조가 누굴까?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금고 가서 토지대장, 건축문대장 등본 발급받아서 분석하고 열람해보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등기사항 측면에서 또 건물 등기사항 측면에서 가서 보고 또 그 등본 발급받아서 체크해보고. 이런 서류를 뭐라고 하냐? 관계서류라고 해요. 이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그네들 볼 때 말입니다. 복사도, 그 다음에 열람도 등 초본호, 교부 청구도 다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무료로 다 청구할 수 있다. 무료했다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이때 이런 서류를 통해서 A가 진정한 권리자다 이 땅 주인구나, B가 권리자구나 소주가구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했다면 바로 그네들한테 사업을 들어갈 테니까 바로 협상에 응해라 라고 바로 또 보상금 지급했다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응해라 라고 바로 통보를 해줘요. 그런 서류를 통보할 때 말입니다. 그 자의 주소로 직접 송달해서 보내요. 등기물로. 그런데 그 자가 이사를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수령이 안 돼서 반송이 와버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보내는 것을 직접 송달을 한대요. 직접 송달을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유를 소명해가지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바로 공시 송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입니다.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그 자한테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딱 2주 동안 공개적으로 게시해놔요. 이걸 공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시하면 2주 지나면 딱 송달을 간주합니다. 이걸 공시 송달이라고 해요. 송달을 가르면서 공시하면 돼요. 이걸 공시 송달. 송달을 가르면서 직접 송달을 가르면서 공시해서 마무리 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공시 송달하는데 공시 송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들 즉 그런 자들은 바로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공시 송달해도 되죠 라고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 0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가능하죠. 자 이 시행자는 수용이 가능해요. 수용 파트 중요합니다. 뭐 강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래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끝까지 협의 양도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법적 절차가 거쳐서 그 자의 재산권이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시행자가 강요를 취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보상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수용이라 합니다. 이때 수용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 이렇게 도시 군객 실무제가 확정됐다. 아까 이렇게 여기 공업 만들겠다. 이렇게 확정됐다면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것은 수용도 사용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토지에 정착했던 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물건이 됐든 소유권의 권력까지 싹 여기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을 하고 강제 사용할 때 말입니다. 그 시행자가 행정층이든 행정층이 아닌 피해 행정층이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도시 군객 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 인접해 있는 것은 수용을 못한다. 인접해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은 수용 못하고 바로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이 포크레이노 공사할 때 인접지 좀 농작물 파괴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공사할 때 좀 인접 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을 안해서 감안해서 인접지의 토지 건축물 등은 일시 사용을 하나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발생하면 손실 보상이 좀 되는 것이죠. 그걸 잘 체크하는 것이 이 파트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165페이지 가로 1번 같이 봅시다. 수용 사용에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박스 안에 있는 물건 1번에 보면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는 관리 2번에 나와 있죠. 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그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거기까지 다 합해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번 이 시행자는 사업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도록 인정되면 도시 군객 시설을 인접한 했다 체크해요. 중요표하고 인접한 그런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걸리는 무엇만 할 수 있다? 일시 사용 똥나미. 수용은 절대 못한다. 인접한 것은. 수용은 못한다. 이렇게 써놓고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무엇을 선? 인접한 것. 그것도 포인트. 그 다음 이제 가로 3번. 가로 3번 보면 이 대한민국은 법치사입니다. 법치사니까 이렇게 강제로 수용하든 강제 사용하든 법대로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강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자. 라는 일반 수용법, 일반 보상법이 이거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는 법률. 이걸 약적으로 공치법이라 해요. 그래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는 법률을 가지고 수용하고 보호사는 됩니다. 그런데 이 공치법에서는요. 그 공익사업을 할 때만 그 시행자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때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이 법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토교통장한테 사업 인정을 신으셔서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아야 수용이 인정돼요. 그리고 이 사업 인정 및 고시에 의해서 수용권을 인정받았던 수용자. 보상금에 대한 협의 보상의 원칙이지만 협의 보상이 결제되면 보상금 결정을 강조해달라고 재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재결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 여기는 1년이나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인정 고시가 되었다면 그날부터 1년 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사업 인정 효력을 잃도록 해 주소 수용권 박탈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로서 이 도시군객시설 사발할 때는 국토개법에서 특별히 예의를 두고 있어요. 이 공체법에서는 시행자가 수용권을 인정받고자 할 때 사업 인정을 받고 고시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 사업 시행자들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예를 써 실식에 고시만 있으면 수용권을 인정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식에 고시했으면 공체법상 사업 인정이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공체법상 사업 인정이 고시 받을 필요 없이 이걸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체법상 재결신청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례로서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 사발할 때는 아까 했죠. 재결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바로 이 실식에서 정한 사업 기간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끝내겠다라는 사업 시행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 기간이네. 이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특례를 제하고는 나머지 사항은 공체법을 갖다 적용돼요. 이걸 공체법을 전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가로 3번에 1번, 2번, 3번 나오는데 특히 2번 중요표 공체법을 전용할 때 이 국토개법상 실식에 고시한 경우는 실식에 고시했다고 줄 것이고 국토개법 이렇게 쓰고 사업 인정 및 그 고시, 그것 다 줄 것이고 공체법상 있어요. 그래, 국토개법상 실식에 고시가 있으면 공체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한 줄 알았다. 받으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은 공체법에는 아까 1년에 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 사발 때는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실식에 의성한 사업 시행 기간에 해주면 된다는 특례가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05번, 타인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을 특례로서 인정하죠. 이 시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십니다. 여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 정석사업을 하는데 이 땅이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밭을 가지고 있고 노원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재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재다. 그럴 때에 이 시행자들은 도시군객시설 사발하는 시행자들은 법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사 측량차 출입할 수 있다. 나무 땅이죠, 이거. 시행자가 봤을 때는 진해 땅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지만 너네들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해서 바로 조사 측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 토지를 일시 사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서 걸리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예를, 특례를 두어 가지고 시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하여 시행자는 법적 절차가 있어서 이 타인 토지에 출입해 가지고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발하는 준비를 하죠.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약적으로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타인 토지 등의 출입 등 이렇게 해요.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여러분께서는 166쪽, 가로 1반, 2반, 오른쪽에서 3반까지를 꼼꼼하게 잘 봐 두셔야 되는데 같이 봅시다. 자,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 얘네들은 행정층이 시행자죠. 행정층이 시행자가 됐던, 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됐던 시행자들은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하여 바로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도 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재료, 적지장, 임시통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나무, 흙, 돌 같은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그중에 박사는 3번을 볼까? 3번, 더시 군객 시사사회에 관한 조사, 측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2번, 1반, 이때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절차상 7일 전에 알려주면 돼요. 알아두시고, 7일 전에 알려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행정층이 시행자들은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공무원 증표 제시하면서 들어가면 되지만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들은 바로 그 지역의 특강특득시정서한테 출입학과증을 신청해서 출입학과증을 받아가지고 네 보이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누가 출입할 때는 출입학을 받아야 되냐? 거기에 나있죠. 동그란 1번에 셋째 줄. 행정층인 시행자는 해가를 받지 않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갈 때는 해가 받으라고요?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는 출입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그란 1번 봅시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밑에 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때 출입하려는 자는 그따 떠납시다. 그때 자는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예요.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를 말하죠.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는 출입학을 받아야 되고 행정층이 시행자는 출입학을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차이점을 봐주시고 동그란 2번의 기억. 타인 토지를 재료적장 임시통도 일시사용했다 체크. 일시사용 동그라미. 밑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했다 체크. 장애물을 제거 변경한다. 이럴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동의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출입할 때는 동의받지 않고 7일 전에 통점이 돼요. 그런데 들어가서 일시사용한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그때는 토지수자 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차이점을 알으시고 니은. 이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현장에 없거나 주소가서 불명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행정층이 시행자는 그 사실을 관할 특강특득시황사한테 통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동의 대신에 관할 특강특득시황사한테 일시사용하가, 장애물 변경 제거하가를 받아야 됩니다. 디귿. 이런 절차가 거쳐서 이제 일시사용한다. 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그때는 미리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 등한테 3일 전에 통제한다. 아까 출입할 때는 7일. 들어가서 이제 조사 측량하다 보니까 일시사용해야 되겠다. 장애물 변경 제거했다. 그때는 3일 전에 통제하면 된다. 차이점. 3번의 기억. 중요표. 이 타인 토지를 출입하게 되는데 낮에 들어갈 거면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밤에 가야 되겠어. 그분이 밤이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녁에 들어온다. 새벽에. 그래서 일출전 일몰에 타인 토지를 들어가는데 그 땅이 택지해. 울타리 담자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땅이다. 사람 못 들여야 하는 장치죠. 주택 있는 땅을 택지하거든요. 이런 땅에 들어갔던 거기에 지금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인데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라는 것. 중요표. 점유자의 승낙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 아니라 점유자의 승낙이다. 꼭 아십시오. 그 다음에 디귿. 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자는 그 관할을 표시하는 증표, 허가증을 누구한테 보여주냐? 관계인한테 받으시고. 가로 3번의 1번. 이때 3번의 1번. 중요. 이런 행위가 있어서 일시사용 장열변경책으로 손실을 입혀버렸다. 그랬더니 행위자가 속한 행정책에서 책임져야 되고 행위자가 책임져야 되고. 서울특별시가 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조사 측량을 가서 일시사용 장열별 변경책으로 손실을 입혀버렸다. 그러면 행위자인 공무원이 사적으로 보상한 게 아니고 그 자가 속한 서울특별시 예산가족을 하는 것을 행정책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에는 행위자가 도시군객신사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다. 행정책이 아니다. 그러면 행정책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책이 시행자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중요표. 이때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해서 협상을 한다. 그때는 손실을 보상할 자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도시군객신사사업 시행자가 나와야 되고 손실을 받는 자가 나와서 서로 협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보상금액을 결정해 주세요라고 강제로 신청하는데 이걸 재개 신청하라고 하죠? 얻다. 토지 수행했다. 그때는 손실을 보상할 자, 손실을 받을 자 모두 다 재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수용할 때는 시행자만 재개 신청이 가능한다. 이것도 구분해 주십시오. 가로 4번 행정시판 잘 받으세요. 행정시판 보면 이 국토교법상 도시군객신사사업 시행자. 그때 시행자였다고 떠올리죠. 그때 시행자는 행정책이 이렇게 써나요. 행정책이 시행자에 주문하여 불법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시판을 제기할 수 있다. 체크하고 행정책이 아닌 시행자에 주문하여 행정책이 아닌 시행자에 주문하여 행정시판으로 간주해서 불법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아시고 있는데 어떠하냐?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6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요. 자, 이 시행자를 포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약 국가 땅이 있다, 지방자치한 땅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지자체는 이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이 목적이 공원 조성사바라고 했다 그러면 이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왜? 국가 지자체가 팔아버리면 시행자가 들어가서 또 이걸 사들여야 되는 번거름이 있죠. 그래서 시행자로 포하기 위해서 국권위는 이 도시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제해요. 만약 이 규정을 입안해서 처분 매각하겠다면 그건 무효로 해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무효다 체크. 이것도 시행자를 포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쉬었다 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